갈래 지금은 저는 청춘화욕이 청춘화욕이 바로 중국의 윤란 흥미가 왔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이라서 지금은 도착하자마자 여기 측은 식당 와서 여기에 음식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 없기 때문에 오늘 쉬는 날이에요. 내일 촬영하기 전에 흥미인 음식과 풍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 나왔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런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소쿠리 이거 약간 소쿠리 위에서 이 나뭇잎 엄청 큰 나뭇잎 밑에서 깔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 생선도 있고 이렇게 삼겹살도 있고 땅콩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야채들도 있고 밥이랑 함께 특별한 음식이고요. 이게 밀크티 여기 있는 음료 아무튼 여러 가지 음식 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지금 완전히 대단한 걸 하나 나왔어요. 저도 이거 사실 잘 못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따따따딴 할래 하지만 단백질 라고 하시지만 저도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와 이거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응? 맛있는데? 되게 구수해. 나중에 여기 오면 꼭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안되네? 어떡해. 아무튼 네. 음 음 와 와 이거 아 아 68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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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지금 밥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비 왔어요. 그래서 원래 산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우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디 가야 할지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소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처가 하나 더 먹어보는걸 더 마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ぶ Harbor. 잘 드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네요. 밤에 비도 오고 있고 공기도 춥고 딱 차 마신 좋은 날씨예요. 저도 지금은 이 종구 프로그램 이게 마지막 촬영이라서 또 이 프로그램 통해서 보지 못한 많은 캐럿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 있고 이런 기회도 저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 만나면서 힘이 많이 얻고 또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마무리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가서 캐럴랜드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캐럴랜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새 다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마지막 한 번 할 때는 3개월 동안 3번만 했었어요. 오늘 합쳐서 그래서 되게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쉴 때면 무조건 다도 하는데 요새 쉴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하고 있는데 오늘 하니까 너무 좋네. 상반기에 정말 많은 도시를 갔었고요. 그중에서 진짜 가장 기억 남는 게 일본 스타디움 콘서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팬분들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큰 무대 할 수 있는 게 진짜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꿈도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콘서트 하니까 진짜 믿지는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밥은 스케줄도 수화를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정말 기쁘고 소중한 기회들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고도 제가 갚지 못하는 도시 너무 많아서 갈 때마다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어요. 이번 종고 스케줄 거의 끝이 나는데 앞으로도 어떤 미래와 어떤 기회에 저에게 오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회와 좋은 기회 있으면 저는 놓치지 않고 캐러드를 볼 수 있게 저도 노력할 테니까 다음에 또 어디가이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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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